디자인고를 가고 싶은데... 어? 나랑 이름이 똑같은 디자인고가 있네? 예름디자인고등학교? 어? 뭐야? 들어오란 얘긴가? 흐흐... 신기한데? 당신은 예름디자인고등학교 콘텐츠 디자인과에 입장하셨습니다. 어? 저기에 내가 있네? 디자인은 예림, 콘텐츠 디자인과 여긴 예름디자인고등학교네? 아! 지금은 광고 콘텐츠 기획과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래. 보이니? 모두에게 노트북을 제공해줘. 영상 제작 실습 시간이야. 유튜브 콘텐츠는 기본이고 지금 홈쇼핑 영상을 만들고 있어. 내가 카메라 감독이 된다고? 난 핸드폰으로만 찍어봤는데. 오! 신기한데? 촬영에 이어 편집까지? 편집할 때는 듀얼 모니터지. 뭐야? 나 편집 왜케 잘해? 이젠 야외 로케이션 촬영 실습이야. 자, 슬레이트. 테이크 원! 제작 스태프들을 소개할게.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동시녹팀과 음향팀, 그리고 PD와 스크립토까지. 난 이번에는 연기자가 됐네. 이번에 보여주는 영상은 선배가 만들었던 예림의 가면이라는 영상이야. 예림 디고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활동을 해.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의 봉사로 모두들 행복해하시지. 하하하.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더 행복한 건 왜일까? 컨텐츠 디자인과는 영상만 배우는 게 아니야. 출판과 광고도 배워. 이번에는 애플 컴퓨터 아이맥으로 실습을 해. 다양한 컴퓨터 장비를 사용해보니까 아주 좋겠지? 바로바로 핵심 기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디자인 수업에서는 전략부터 제작까지 체계적으로 배워. 콘텐츠 디자인과는 영상과 그래픽, 그리고 3D 모델링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만들어진대. 디자인은 예림이라더니, 다양한 디자인을 직접 해본다는 게 꿈만 같다. 디자인은 예림. 예림 디자인 고등학교 콘텐츠 디자인과. 이모. 신빈.